1. 2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5. 왜 이렇게 했지? 먼저 튼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같아. 빨리 도와줄래다가. 뭐가 이상해. 더 놓고 오니까 이상해. 이게 다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계산된 행동이라면 믿겠어요? 아니요. 말이 돼 그게? 깜짝 놀랐어. 제가 형을 아는데. 달걀과 찰떡궁합인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풍부한 감칠맛이 살아나요. 공간에. 굿. 굿. 1. 굿. 1. 굿. 2. 굿. 1. 2. 굿. 2. 굿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